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웃기고 오늘 집회 나와야겠다 생각부터 들었어요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아니었고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해 왔는지를 오히려 더 철저하게 느낄 수 있었던 엄청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. 친구 아니야?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? 이럴 때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. 엉터리죠.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는지 정말 한심하고 처참할 사람입니다. 경명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되게 별로였어요. 제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거든요. 참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. 그래서 일단 광장으로 나가보자. 계속 이렇게 봤어요. 앞에 있는 게 다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.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너무 무서워요. 진짜 너무 무섭고 나와서 목소리를 못 해야 될 것 같아요. 도저히 직관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요약본으로 봤어요. 말투가 시정작배같이 말하는 게 너무 듣기가 힘들었고 하는 소리가 전부 하나같이 어이가 없죠. 어디다 내놓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정말. 외국 순방 가는 것도 창피해요. 대통령이 지금 긴 건이 아니에요. 회견하는 것도 보니까 전부 다 오빠 나가 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오직 내 사람 긴 거니?